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0호 태풍 산산, 11호 태풍 야기, 12호 태풍 리피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일본기상청의 간략한 이동진로 예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상 최강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에 상륙했습니다. 일본기상청은 2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태풍 산산이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사스마 센다이시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슈퍼컴퓨터에 일관된 예측에 따르면 8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제10호 태풍 산산은 일본 열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혼슈 동부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은 니가타현과 후쿠시마현 사이를 지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상태로 북동진 중입니다. 도쿄를 포함한 간토지방은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잔여 강수로 인해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물 피해나 교통 혼란이 우려되므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가타와 센다이 부근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며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 긴급 대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방 당국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태풍이 북동진함에 따라 호카이도 남부도 강풍과 많은 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높은 파도로 인한 침수 위험이 큼으로 해안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동해와 북서태 평양 해역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들은 태풍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안지역 주민들도 강한 파도와 바람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월 30일 오후 5시 기준 태풍산산은 일본 북부지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력한 바람과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은 일본 기상청과 지방 당국의 경고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9월 3일부터 대만 동쪽 해상의 저기압과 일본 열도를 통과 중인 10호 태풍산산의 저기압 시스템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면서 11호 태풍야기로의 발달 과정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1호 태풍야기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대만 인근의 저기압의 발달 과정과 10호 태풍 산산의 상호작용이 결국 11호 태풍야기로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세 가지 근거로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이유로는 강력한 태풍은 주변 상층 대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산산은 일본 열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강한 상승기류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대기순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층 대기의 변화는 대만 인근의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상층의 저기압류가 강화되면서 대만 인근 저기압이 더욱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10호 태풍산산이 지나가면서 일본 근처의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켰고 이는 대만 인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뜻한 해수면은 저기압의 발달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며 산산이 남긴 잔여 에너지가 대만 인근 저기압에 공급되어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주변 해역에서 새로운 저기압이나 태풍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태풍산산이 일본 열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안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류의 수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수렴 효과는 대만 인근의 저기압에 강한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를 형성하게 했고 이는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태풍산산의 후면에서 발생하는 강한 하강 기류가 대만 인근 저기압의 중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제10호 태풍산산이 대만 인근의 저기압과 상호작용하여 그 저기압이 11호 태풍약이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